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최대한 수심이 높은 델 가야 다리 안 뚫려 내가 맨다리였으면 상처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니가 그렇게까지 쓰면 나는 옆에 서있다 내가 조개를 숙여 정신 차려 볼 수 없어 촬영 중 시원해 파이팅 잡고 올라가야지 여기가 제일 높은 델인데 빨간데잖아 이렇게 밀려 빨리빨리 왔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지? 어 아이씨